1시간 후 2시간 후 형아 이거 우리 이렇게 들어 아 네 4시간 후 번쯤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시죠 귀찮게 해 줬어요 자 잘 끓인 겁니다 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1시간 후 1시간 후 안녕 네 지금 시작한 지 20분 1시간 후 2시간 후 오르막이 상당히 좋아요 네 이거 카메라로 경사를 어떻게 담죠 이거를? 이게 진짜 평지가 아니라 제가 그냥 그대로 딱 서 있는 건데요 아 진짜 오르막 밖에 없습니다 보십쇼 올라왔는데요 이 길들이 다 질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ذه settler 2시간 후 4시간 후 호흡 3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4시간 후 4시간 후 그 4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4시간 후 사람 괜찮아요? 네. 시원하게. 522m. 522m. 아우. 너무 힘들어 오늘.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하자. 와. 못 올라간다. 여기 안 돼. 나 여기 있을라니까 한 번만 이따 갔다 제가 다음 쉬는 타임까지 지금 갈게요 슬름 가서 가시죠 근소한 차이로 형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 쳐 다 쳐 다 쳐 제가 그냥 2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아 미끄러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 탈출구 1위를 맞다 줄 수 있을걸요 정신이 어떻게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희망이 보이고 저희 병아리 다리서 나가면서요 이렇게 산을 보통 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신다고 해서 저희가 나왔거든요 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해를 잡고 싶어 아 해를 해를 정상까지 가면 해를 잡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뒤로 들으시죠 뒤로 들으시죠?